나 있을 때 형 승 못하면 내가 좀 서운하긴 할 듯? 어.. 이건 큰일 나긴 해. 근데 믿어줘야 돼 민철아. 이재동도 나 4일 동안 믿어줘서 내가 2승 해준 거거든? 알았어 형 나 이제 그냥.. 그럼 부처 해설로 갈게. 한 4번은 믿어야 돼. 부처만.. 4번을 믿어야 이겨주는 거야? 4일 믿어야 돼. 4일째. 그러니까 한.. 판수로 따지면 8판째 믿었어. 그냥 믿은 거 맞아? 아니 뭐.. 형 뭐.. 제동이 형 약점 가지고 있지. 아니 아니 그니까 계속 할 수 있다 잘했다 끝나고도 아무나 안 하고 계속 그래야 돼. 와.. 제동이 형은 진짜..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뭐 약점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사진 찍었지 형. 아니 진짜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주는 거 안 된다고 오케이? 무슨 사진 가지고 있어 나도 주는 줄 알았어. 뻑뻑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뭘 안 할게 형 진짜로 형. 뭘 안 할게. 아니 심적인 요소가 있어 근데 진짜. 나는 형 뭐라고 안 할게. 근데.. 해설은 그렇게 해도 되지. 해설은 상관없어. 응. 형 들어왔을 때만 내가.. 내가 형 들어왔을 때만 내가 화나게 대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라. 짭쟤야 전 잘하네. 역시 짭쟤야. 다 맞습니다 짭쟤야. 멋있다 짭쟤야. 나도 한번 놀아볼까? 나는.. 아니 여러분들 저 10창 해설 안 할 거예요. 점중이 형. 점중이 형 나는 진짜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야 오늘은. 그래. 그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윤중이 게임을 긍정적으로 봤을 거야. 아니 오늘 나는 진짜로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네? 너가 흑화한 이유를 생각해봐. 너 그냥 흑화한 거 아니야? 내가 윤중이 형 좋아하긴 해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지. 아니 아니지. 곰스라이팅 하면 안 돼. 곰스라이팅 안 돼 안 돼. 곰스라이팅 안 돼 안 돼. 윤철아. 예? 이번 게임을 한번 봐봐. 아니 근데 맨날 똑같은 빌드 안 해. 배럭 더블 하잖아. 그동안 너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기억나게 될 거야. 들어 안 뛰어? 감꼬 게임한다 감꼬 게임.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거 어차피 지금 뛰어봤자 할 거 없어서. 그.. 맞아? 사업될 때까지 아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뛰는 거예요. 그치 그치. 이제 보면 돼. 물어보면 이제 배럭 더블 확인해가지고 드라 사업된 걸로 번거때려주면 돼가지고. 그렇지. 드라 안 뛰는 건 억가예요. 맞지. 뭐야 민철이 형 이렇게 순해졌어요. 맨낭크로 같이 먹었다고 하면 약해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민철이가 지금. 오오. 그니까 그거야. 요새 불 따시니까 이제 사람을 조금씩 믿어볼까 하는 그런 단계거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사업되기 전에는 할 거 없어 진짜로. 보여주지 마. 아이고 프로브로 막아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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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데? 멀티 여기 먹게. 그냥 11시 먹지 여기. 천 원짜리잖아. 굳이 여기 먹어야 돼? 여기 먹는 건 좀 새롭다 근데. 여기 11시가 먹으면 되지 않아? 점중이 형? 반응 속도도 괜찮고. 잘하고 있네요. 야 윤종이 왠지 이거 민철이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나. 오늘 한번 보여주나 점중이 형? 이거 진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달라진 사람. 달라진 거 한번 보여주나 오늘? 아 괜찮아 원래 두 마리 죽은 거야 한 마리 죽은 거야. 아니야 벌써 아저씨 나온 거예요 형? 벨리전 하나? 이제 리버 돌아와야겠다 점중이 형 형. 리버 돌아와. 아이 시발 근데 눈을 감고 게임하네 그냥. 아니 그냥 이거를 눈을 감고 게임하는데 어떻게 이겨 이러니까. 뭐야 안 마감으로 왔는데? 아이 내가 이래서 시발 감정. 긍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감정 소모하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 시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되는데. 아 어제 이승이 형 패했다고 해서 좀 기대했네 살짝. 아 진짜. 너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리버 어딨어. 아 리버 뭐해. 우리 리버 어디 갔어? 형 형 본진 날라가게 생겼는데 리버 뭐하는데. 형 서플 가서 이게 끝나는 각이 아니야 형. 아니 뭐하냐고. 아니 그럼 다크라도. 아휴. 아니 리버도 아니 리버도 와서 탱크를 잡던가. 엘리전 할 거면. 아니 뭐해. 근데 진짜 뭐하냐. 아 씨 뭐하냐 근데 진짜로. 아니 리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미쳐라. 오늘 몇 번. 며칠째인데. 아 나 말도 섞기 싫으니까 바로 딛고 나갈게 나네 그냥. 어. 지금 나가있어. 3셉트야 민철이 형. 민철 파이팅. 1 I took that one. 바로 하고 올게 그냥. 민중이 형. 민중이 형 잠깐 여기 제 앞에 앉아봐요 형님. 이야기 좀 합시다. 1 experience. 1시간 졌다고 그렇게 기죽지 말아요 형님. 힘들네. 들어와가지고 그거 미안하다고 딱 사과 한 마 vertical 되는데 형님. 과거 무서워서 그렇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는데 형님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조용히 있는거에요 미안합니다 괜찮아 민철이가 그냥 성욕하고 나갔어 민중이 형 형도 좀 뭐라 해봐요 형 형이 이랬으면 형 살인자 됐어 왜 이미 살인하고 온 애한테 뭐라 하라고 그래? 아니 민철이가 무슨 뭐 이유가 있겠지 민철이 형이니까 일단 믿고 본다 그래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아니지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왜 이렇게 힘든 길에 가지? 아니 이거는 근데 못 이겨 상대 도재욱인데 이건 그거 해야 된다 민철이가 이 게임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 아 이 새끼 똥 아까 민철이 짭짤한 대사 듣지 않았어 너? 슈퍼 긍정 해설하다가 마지막에 개샷욕 퍼붓고 나갔거든 내가 이러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윤중이의 징가는 위너스에서 나온다 프로리그 너희들한테 맡길게 오늘 위너스 사고친다 진짜 사고친다 어? 방업? 저글링 있네? 방글링? 아니 나 미안하다 히드라 공업이다 이거 히드라 공업이야 미안할 필요는 없어 아니 히드라 공업 찍었어 어 뭐 틀릴수도 있지 뭘 미안해 형 어 미안할 필요는 없어 왜 그래 히드라야 이거 히드라 여기 민철이 역소리 중앙 이따가 미안해 하면 되고 아 나 히드라 숨 쉬어요 형 아 민철이한테 이거 끝나고 민철아 그냥 차라리 져라 네? 뭔 소리야? 형님 하루 3개가 걸린 사람들 아 장난이야 장난 한번 드립 쳐봤어 잘 녹췄었나? 방송 욕심때문에 드립 한번 쳐봤어 차라리 좋아 너 일부러 지는 거냐? 아! 뭔 소리야 일부러 지는 거냐? 나도 먹고 못살아 나도 돈벌어야 되는데 다른게 졸아 아 엄마 목잡아도 떴는데? 제시 히드라 조코 아 존나 잘한다 뭐야 민철이 형 그냥 받아들이세요 형님 어 이거는 받아드릴만 하네 뭔가 이렇게 오늘도 혼나야겠다 어허 오늘 잘한다 이거는 요리 꿀어라 인중아 아니 미친놈이네 나가지고 저거 누가 잘하잖아 저거 압료로만도 잘하잖아 그래서 개념 좋지 않아? 압료로만도 잘하잖아 그새 개념 좋지 않아? 압료로만도 잘하잖아 아 씨 가만히 쓰기 어 민철이 오셨어요? 민철이 고맙습니다 이겨주셔가지고 예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불리한데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김민철이 혹시 혹시 뭐 잠깐 욕하고 있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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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욕 안 했어요 아니 인중이 형 근데 엔트리 잘찼다 맞지 토스들 다 싹 다 저그 붙여가지고 아니 저그들 싹 다 저그 붙여서 토스 붙여서 잘했지 뭐 칭찬을 원해요?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잖아 아니 나랑 할 때 좀 이겨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랑 할 때는 한 번을 못 이기네 그렇게 좀 비겁하게라도 해서 좀 이기자 아 우선 위너스 때 좀 기대해줘 아 벌레다워 벌레다워 점심 벌레다워 벌레다워 위너스 아까 해준다 하지 않았어? 응 딱 삼킬만 할게 아 형 화이팅 화이팅 아 오늘 슛 다시 있는 사람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소리야 아직 안 나갔어 슛 아직 아니라고 뭐야 왜 있어 아직 안 나갔어 너네 무슨 말 하는지 한 번 듣고 있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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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때 삼킬만 2개 때 삼킬만 이러면은 어 또 2개? 어 또 2개? 어 8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기석이 결혼식에서 그 점 점빡이 만났거든요 근데 점중이 형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풀면 빠졌어?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형 피가 많이 빠졌잖아 윤중이 형 빠져서 빠져서 입구에서 싸우는 게 낫지 않아? 흔들아 깼고 안 나오나? 윤중이 형 형은 어 재혁이 형 근데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그렇다 나갔어 어? 점심인데? 어? 나갔다 아니 우리 로고가 있어 우린 리버 찍었어 석텔 찍었어 석텔 김점심 아냐아냐 아 그래 미쳐라 감정 감정 버트로 해 아직도 모르네 윤중이는 리버부터 시작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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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어 어 어 어 어 괜찮 형 같이 싸워야지 같이 왜 드락끼리 형 우리는 리버가 있는데 왜 같이 싸워 어 어 어 한 번 탔다 어 Mit 어 어 어 제대로 꽂혔다 아 넥지가 돼 아 드러보야 안돼 아 드러보야 안돼 리버리버리버리버 네 그냥 맞아 아니 부서가 쓰레기잖아 쩔쩔 어? 아 왜 들어가 나 뒤에 두들어간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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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앞마다 지웠잖아 그냥 상황이 괜찮긴 해 빨리 치자 이대로는 3킬은 못해 어차피 3킬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 판 이겨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3킬 안되거든요 그냥 빨리 져 잘했어 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지금 지금 게임하는 꼬라지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어 아 이게 잘 됐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차피 이게 나아요 어차피 3킬 못해 3킬을 못하는 구조여서 어차피 이게 맞아 이게 괜찮아요 추해에서 잘해보자 추해에서 이제 윤중이 형만 안 나오게 빌자고 기도해 민철이 뽑을 릴레들승이긴 해 아 나 뽑아 내가 이겨줄게 아 그러면 민철이 뽑아볼게 잠깐만 어 민철이 뽑아볼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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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Q1 B2 A4 아령 S another 잘mission Q1 Q2 Q2 감정소모는 할 수 밖에 없거든 슈에라서 응원도 해야되고 이왕 이렇게 된거 응원합시다 이거 일단은 감정소모 한번 제대로 해보자 어차피 이제 경기가 안되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해보자 해보자 아 제발 안 잡혀 안 잡혀 아 죽었다 살리러 오던가 드라가 좀 가만히 있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봐 드라가 같이 키로 오던가 좀 아 진짜 아 진짜 출발했어라 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네 진짜로 그냥 그거를 드라를 뛸생각 아니 드라를 뛸생각을 하지 그냥 좀 서성 앞으로 왜 죽이냐고 니가 죽였어 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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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만 뭐 까먹지마 아 뜨건 찍었어 풀오브 찍 풀오브 좀 찍어 풀오브를 왜 쉬는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리포터 뭐하게 풀오브 찍어 하나씩 그냥 50번짜리 뭐해 질러 투리버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뭐야 우리 속서 찍은거 같다 형 가스 없어졌는데 아니 가스가 없었잖아 근데 속서 찍을 가스가 없었잖아 감정 스무비 선불이 질러오는 속서가 아니면 말이 안 들지 않나 아니 일꾼을 안 찍는데 그냥 아니 모르겠어 아니 근데 속서인가 이게 200 아니 풀오브를 왜 튀시냐고 아니 상대 어 아니 원인이야 이게 그니까 어쨌든 상대는 원 리버 때 우린 투리버인거 잖아요 우린 로브가 빨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러면은 리버 오린이 그래도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변현재가 못 막는다는데 이거 왜 못 막아 아니야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아 우리 앞마다 온거 보여줬어 아 반응 진짜 가만히 있네 이거 앞바닥에 파일런도 없고 배터리 질 그것도 없어 투리버가 아니면 말이 안 되긴 해 아니 근데 이거 언덕에 있다 야 이거 예상해 예상해 드라 점사 당하지마 죽지마 쏴 들어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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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점사 그렇지 당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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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아니 이걸 어떻게 막아 진짜 리버 하나 남아있어 어 가자 형 드라 아이 좀 무브 좀 땡기고 돈 좀 써라 파일럿 막힌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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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막히잖아 아니 파일럿 막히잖아 아니 형 셔틀 아니 셔틀 아니 셔틀 뒤에 드라곤 뭐해 아니 왜왜왜 아니야 잘하고 있어 아니 잘하고 있잖아 냉정하나봐 김윤죽 아니라고 생각해봐 아니 파일럿 막힌다 아 아니 아니야 김윤죽 아니라고 생각해봐 변현죄다 지금 이거 변현죄다 지금 이거 변현죄다 변현죄다 형제야 형제 해줘 형제 해줘 형제 해줘 형제 해줘 안 받아 먹어 돈이 왜케 남아 돈이 왜케 남아 셔틀 아니 진짜 뒤지지마 아 야 아 씨 아 진짜 개랫어 말 좀 다 했잖아 이거 끝까지 아 그냥 씨바 하지마 그냥 진짜 하기가 싫다 어 진짜 막아봐 막아봐 일단 경고가 너무 터져있는데 프로모습자도 너무 살날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 그래도 러시 한번 어떻게 해보자 윤중이형 여기서 한번 훈신에 상대도 쩝 쩝이 잡히면 몰라 어 그리고 상대 근데 육게이트가 아직 안 느렸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뽕 빼고 있잖아 우리 진짜 이거 뭐 마지막 그냥 그 훈신에 리버컨을 한번 보여줘봐 윤중이형 형이 윤중이 형 형의 리버컨을 한번 보여줘 윤중이형 자 이거 뭐야 4리브 때 가는거 안 받아 니가 뭐야? 윤중이형 이거 일단 일단 뭐 어디가게 어 윤중이형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가 드라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 프로모가 많은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군은 적지만 드라는 비쌀 드라는 더 많을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게이트 많았잖아 두 개 더 많았잖아 그러면 그 빡 어 리버가 씨 데미적도 됐네 아까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어? 1주? 아 그러니까 뭘 노리는데 윤중이형 뭐가 하고 싶은 거야 형 형 앞에서 형 짤 좀 쳐봐 변호지 장효철처럼 짤 좀 쳐봐 짤 쳐 짤 쳐 어 해봐 리버 리버 뭐라도 쏴 쏴 쏴 아 제발 아 좀 쏴봐 아 좀 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어 짤 그리고 짤 그렇지 아 3대는 데미적이 돼있다 우린 안되있고 드라이구 두 마리 잡았어 형 들어와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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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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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리버 나 4리버인데 센터 형 우리 리버 와야지 형 리버 와야지 어디가 가서 뭐하게 수틀 에이 씨발 어? 두 수틀 잡았어 우리도 잡혔어요 우리도 잡혔어요 우리도 잡혔어요 나 가자 우리도 우리도 저기 셔틀 가서 뒤졌어요 그냥 아니 한스라도 갔으면은 아 아니 윤중이 형 리프 아니 형 리플로 봐서 뭐하게 해 전 리플봐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네 아니 뭐 아니 아니 형 뭐 오늘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야 나 진짜 아 진짜 왜이러냐 아 아 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윤중이 형 윤중이 형 윤중이 형 리너크나 하자 일단 미안하다 짭짱이야 나 내가 너 뭐야 여기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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